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의 한상욱입니다 금일같이 한번 살펴볼 종목은 LG 디스플레이구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주분들 오늘 하루도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말 정말 고생들 많으셨구요 저희 허브경제TV에서 최근에 VIP 체험 이벤트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기준으로 2일밖에 안됐는데 3종목 가량 수익청산을 하면서 승률 100%를 유지해나가고 있는데요 텔레그램에서는 꾸준히 이벤트성 이런것도 진행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꼭 들어오셔가지고 이런거 혜택 많이들 챙겨가시구요 우리 LG 디스플레이 같이 한번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죠 일단은 기본적으로 오늘은 시장이 명확하게 추종해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삼성발 악재가 나아지고 나서 어느정도 허락폼을 키워줬구요 그로 인해서 주가 또한 어느정도 상대적 약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그렇게 크게 나쁜 모습은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왜냐하면 의미있는 가격에서 수급적인 부분이 들어와줘야지 좋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릴텐데 뭐 이게 가시적인 수급 유입이 들어와준 것도 아니고 연기금이 조금 들어와주지만 의미있는 물량도 아니구요 외국인들이 여전히 공매도 포지션을 유지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의미있는 움직임은 아니다 의미있는 움직임은 만들어주고 있지 않지만 의미있는 가격대에서 횡보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추가적인 모니터링이 충분히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키워드에 대해서 언급을 좀 드리는 부분이구요 삼성 디스플레이 하고 LG 디스플레이 하고 LCD 전략이 좀 엇갈려지고 있습니다 삼성 디플 같은 경우에는 LCD 생산라인 철수 시점을 연말에 상반기로 좀 앞당겼습니다 근데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내년 이후까지 사업을 좀 지속할 계획이다라는 키워드가 나와줬어요 LCD 사업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 양사의 수익성 차이가 다른 전략으로 좀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구요 삼성 디플의 8.5세대 대형 LCD 패널을 생산하는 충남의 아산 캠퍼스 라인이 있죠 근데 올해 6월까지만 운영하겠다라고 공지가 명확하게 나와줬구요 올해 말까지 LCD 사업을 좀 이어나갈 예정이었는데 중단 시점을 6개월 가량 앞당겼다 정도로 이해를 한번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성 디플 같은 경우에는 LCD 생산도 지난해 멈추기도 했구요 OLED나 퀸탄다, QD, QD 디스플레이 라인으로 좀 전환했다 정도로 이해를 한번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수익성이 엇갈려질 수밖에 없죠 삼성 디플이 지난해 LCD 사업으로 2천억 원 정도의 영업 손실이 나와줬어요 LG 디플은 2조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올렸구요 삼성 디플은 LCD 사업 부문에서 적자가 2019년도부터 이어졌기 때문에 올해도 천억 이상 나와줄 수 밖에 없습니다 근데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LCD 사업은 올해도 흑자 이슈가 좀 나와주지 않을까라고 싶구요 물론 LCD 패널 가격이 좀 하락하다 보니까 이로 인해서 수익성이 좀 좋지 않을 것이다 라는 키워드가 판타인 고가에서 나와줬으나 그거는 제가 불시시라고 말씀드렸죠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주가를 끌어올린 모멘텀과 전혀 연관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 키워드에 대해서는 우리가 연관을 질 필요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 경쟁사하고 비교를 했었을 때 삼성 디스플레이의 LCD 사업의 규모의 경제가 작동하지 않으면서 수익성이 좀 악화가 됐어요 그쵸? 근데 디스플레이 업계의 기준으로 봤을 때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삼성이 좀 예전처럼 LCD를 많이 생산을 할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사실 물량이 많이 줄었어요 물량이 좀 많이 들면서 인건비나 재료비 부담도 좀 있는 상황이고 사업의 구조상으로 LCD 생산이 무조건 적자가 날 수 밖에 없는 구조적으로 만들어져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LCD 판가 상승 영향보다도 삼성 중단의 패널 수급 문제가 사실 더 큰 상황이었죠 그게 삼성 디플이었습니다 근데 LG 디플 같은 경우에는 LCD 물량 비중이 점진적으로 낮아지는 추세가 있지만 사실 흑자가 나고 있는 LCD 라인 종료를 서두를 이유 자체가 전혀 없어요 지난해 말 기준으로 이제 LG 디스플레이의 LCD 생산력은 2018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25%가 감축됐습니다 근데 그중에서도 TV용 제품이 40% 정도 줄어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그러나 이 LG 디플의 LCD 패널 생산 규모 자체가 삼성 디플보다 2배 이상 많았습니다 그리고 차세대 패널 전환 속도 또한 어느 정도 내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OLED 수요에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철수 필요성이 사실 상당히 낮은 상황이죠 결국 OLED 같은 경우에는 프리미엄 제품입니다 프리미엄 제품이기 때문에 시장이 무한정 늘어나진 않지만 수요가 더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고 제주 단가가 더 내려가면서 어느 정도 시장이 커지게 되겠죠 그러면서 LCD를 OLED 라인으로 나중에는 차후에는 분명히 바뀌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으로 봤을 땐 전환할 이유가 없는 자체가 충분히 흑자에 대한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키워드만 조금만 연관관계가 이어진다고 하면 훨씬 더 좋은 결과물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우리 주주분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영상 뭐 서두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화분이제TV 홈페이지도 꼭 한번씩 와주시고요 저희가 2월달 투게더 이벤트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상당히 좋은 혜택을 챙겨드리고 있고 이번에는 선착순으로 진행을 하고 마감을 예정입니다 꼭 이벤트 내용 확인하신 다음에 많은 혜택 받아가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